자 이 그림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눈이죠 되게 아픈 눈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눈으로 아픔을 보는데 아픔을 볼 때 훅 나라고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항상 두려움이 떠요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눈으로 보니까 아픔이 나라고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아픔이 계속 올라오니까 항상 이 눈으로 살고 있죠 애고가 이 눈으로 날마다 사니 얼마나 괴로워요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 아픈 눈으로 살고 있는 애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고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애고들을 위하여 그림그림이에요 아픔을 보는 두려운 눈입니다 깜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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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감사합니다.